고속도로의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가 활주로에 끝내 정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프로펠러 엔진의 힘으로 뒤에 충격이 크네요.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이 기체는 라구르 세클턴으로 예전의 초계의 물을 주로 맡은 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합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비상착륙입니다. V-160 수송기가 급강한 착륙을 하네요. 착륙 직전 기술을 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